지금 삼촌이가 깨똑깨똑하고 계속 보내요. 수영장에서 와 샌드위치 되게 맛있게 만들어 먹는데 하이리하고 우리는 흔들어자 놀고요. 케이크하고 빵은 앞집 우리 신디 할머니한테 나눠주고 왔어요. 금방 그죠? 신디 할머니가 해피 버스데이 했죠? 그리고 하이리 예쁘다고 했죠? 할머니도 할머니도 예쁘고 너도 예쁘다 했죠? 아유 깨똑이 어디서 왔어요? 삼촌이가 지금 깨똑깨똑했죠? 어떻게? 어떻게 깨똑했어요? 이거 하고 있는 동안 깨똑한다 봐라. 아유 이거 카톡으로 보내고 싶은데 할머니 전화기로 안 되고 할아버지는 지금 고모할머니로 갔어요. 가서 할아버지는 이 더운 날 그거 뭐 하러 갔어요? 이 더운 날 그거 핫스프링 뜨거운 물에다 담그는 거 하러 갔어요. 깨똑깨똑 안 하네? 깨똑잘하네? 깨똑잘하네? 지금 우리 흔들어자 혼자서 타고 있는 거 그거 보면서. 삼촌이 지금 수영장에서 잘 노는 거 또 샌드위치 어떻게 상치랑 파란 이파리 많이 가서 갖고 가서 샌드위치 해 먹게 좋다 빠이 깨도 그래 깨도 깨도 빠이 I love you 또 꺼 저거 꺼야지 꺼야지 자 갖다 놓고 자 갖다 놓고